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?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? 반대편에 제 집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제 집사람입니다 당신도 인사해 안필님의 안도영 대표 안도영입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 만날 마음 없는 거야? 형 맘속에는 오제 지연씨 뿐이야 안대편님 어떻게 할까요? 보험처리할까요? 아니면 수리비 지금 드릴 수도 있는데 권지연씨야 이제 연금 그만하지 행복하니 덕분에 니가 떠난 덕분에 지금 남편 만났으니까 다 네 덕분이지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잊었어? 잊지 않았어 아니에요 잊지 못해 그렇지만 난 지금도 모르겠어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더욱둘게 해줘 내의 에디는 내의 에디는 누군가에서 흠 절대 난 외롭지 않아 사랑할 수 있을까 한 번만, 딱 한 번만 누구만 가고 싶어. 내가 너랑 그렇게 어이없이해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기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살 수도 정말 미칠 것 같더라. 딱 한 번만, 제발 한 번만 널 안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좋겠다고 매일 그런 생각만 했어. 바보처럼 네 생각뿐이었다고. 무슨 일 있어? 어? 안색이 안 좋아. 너무 말랐다. 아무 일도 없어. 진짜지? 그러는 너야말로 수척해 보여. 난 괜찮아. 이거 먹어. 옛날에 커피랑 더러 먹는 거 좋아했잖아. 어? 조심해서 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누군가 너무 미져